죽는 거 아닌가 오늘? 야이씨! 미시다! 어 형! 형 지금 처음에 귀여우셨네. 아 이거 지금 할 수 있을까요 형? 아 형! 아! 지금 이 정도는 왜 나를 안 하는 거야? 어! 어때? 오이 오이 와! 말 첫까지 죽었잖아. 형 형 너무 좋았어. 그치? 저 안 좋았어요. 평소에 안 오는데 오직. 저 평소에 안 한 번 보기였어요. 야 막히다 저. 또 막 찍는 거야. 야. 흐흡. 어우 형 너무 좋은데 형. 야이씨! 아 아 어머니가 너무 늦게 들어온다고 뭐라 하시는 거 아닌가. 숙과가서 살짝 좀 초췌한 샤워를 하려고다가 oder고 샤워를 할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운동할 건데. 그래! 동혜야! 바로 끼고 들어오는 거야? 아 그럼! 아 안녕하세요 동혜입니다. Это architects Women Live Zoom появ. 최대한 감이 올 수도 있어. 저희 주변에서도 너무 많이 봐요. 이거 누구 얘기하는 사람이짓어? 아니 이게 어딜 가나! 야 근데 너는 왜 자꾸 옆에만 나오는 거야? 슈즈가 앨범이 나오면서 아 형 앨범 홍보 안 해도 돼요 형 제가 들을 수 있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저희 타이틀 안 들으셔도 됩니다 이번에 겨울 앨범이라고 하는 거죠? 겨울 앨범이 나왔습니다 눈이 내려와 한방 눈이 나비가 날아다니로 한숨도처럼 야 가사를 좀 부르고 못 듣게 형 저희 파티가 다 달라서 어떻게 이거를 리메이크하게 됐어요? 사실 제가 종국이 형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겨울 노래면 터보 노래 해야 된다 슈즈 정도면 그래도 터보 세대잖아요 어릴 때 아 너무 좋아요 모든 스키장에서는 이 노래가 나와야 된다 그렇죠 사실 리프트 타고 올라갈 때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전원 9명이서 열창을 했습니다 아 이거 무슨 앨범이었는데? 이번 연도 초에 콜린이라는 앨범을 나왔고 연말에 볼륨2라는 앨범을 팬분들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슈즈 진짜 오래였어 얼마나 된 거야? 이번 연도가 저희가 17주년이고요 각자 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택이 형님이랑도 이건 또 너먹고 아 하죠 하죠 너먹고도 앞으로 좀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동해가 우리 스타짐 고인물 중에 고인물입니다 운동을 굉장히 제가 아는 많은 연예인 중에서도 진짜 성실해 하고 하는데 잘 몰라요 사람들이 사실 예능도 잘 안 하고 그러는데 개인적으로 동해의 개그쿠들을 저는 좀 좋아해요 런닝맨 나오고 그랬어도 동해가 굉장히 웃겼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제가 사실 인터넷을 쳐도 동해바다가 유명하지 매력이 많습니다 까메로 나오실 때마다 밑에 달린 댓글이 동해의 꿈은 리틀 김조국이 되는 것이다 영향력이라는 게 무시 못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술을 못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운동을 무조건적으로 어릴 때부터 좋아했지만 어릴 때 축구, 핸드볼, 복싱 입문했고 복싱을 또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테니스, 헬스, 사이클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건강한 영향을 주고 싶다 그러니까 제가 건강하지 않으면 그 영향력 또는 없다 아 그렇지 형님한테 이제 받은 거기 때문에 이상한 게 사실 어제도 재균이 결혼식 가서 거기서 만나고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내가 축구 끝날 때까지 안 잘 것 같은 거야 정확해요 저도 그래서 저도 헬스를 나왔거든요 운동하고 있으니까 동해 가셔서 들어오더라고요 저희가 12시 넘어서 여기 같이 있었어요 그냥 오늘 저 죽여주세요 상탈하고 운동을 많이 합니다 어차피 남자밖에 없는 거 그렇죠 그렇죠 동해가 가슴이 좋아요 약간 허경환 등도 좋고 그러니까 어깨가 조금 더 차면 너무 예쁜 몸이 될 것 같아서 어깨를 아주 메인으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냥 건드리는 정도 제가 옆에서 동해를 봤을 때의 약간 동해 운동 루틴은 동해가 쉬는 시간이 좀 길어요 그래서 운동 시간이 전반적으로 좀 길어요 동해가 결이 없어요 뭐 이거 했다가 이거 했다가 도대체 어떤 루틴이지 궁금할 정도의 속으로만 생각하셨던 거예요? 속으로만? 이제 뭐 3분할을 하는데 전체로 한번 돌리고 가는 스타일이에요 회사에서 너 커지면 어떡하니 옷이 안 들어가면 어떡하니 그렇지 그렇지 절대 안 커져요 근데 다 알아요 우리 구독자분들 정도는 커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냥 다 하고 약간 좀 체육관은 오래 있는 스타일이에요 집갖고 편해요 어쨌든 오늘은 조금 호흡 타이트하게 해서 몸을 만드는 데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루틴으로 한번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병이나 이런 개인적으로 뭐 할 때 불편한 살짝씩 손목이 조금 손목 정도는 뭐 그런 정도 부러지지만 않으면 그냥 어깨로 그냥 들고 드시고 안녕하세요 아는 분이죠? 저희 회원님 아아 동해시 오늘 촬영이랑 관계자분들이 뒤늦게 들어오시면 안 돼요? 시간이 10시간이지 고인물들만 오는 시간인데 이 시간은 여성분이 계셨네요 우리 체육관은 아니 근데 사실 두 회 정도만 돼도 조언이 될 만한 얘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 형이 이렇게 해주시는 게 기분이 너무 좋아요 내가 잘 하고 있나라는 걸 느끼는데 그걸로 갑자기 옆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봐 갑자기 했을 때 와 그때는 진짜 큰 힘이 아 알잖아요 맛있는 거 나눠 먹고 싶잖아요 저번에 이제 형님이 말씀해 주신 게 다이어트를 조금만 해라 딱 너머보니까 너가 뭘 먹는지 알겠다 체지방을 조금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먹을 만드면 더 재밌거든요 사실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식단도 조금씩 더 하고 있고 하고 있어요 비율이 워낙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커팅되어 있는 몸이 더 커 보여요 카메라나 무대나 사람들이 볼 때는 체지방 관리를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면 시각적으로 즐거움도 있고 운동하는 재미가 좀 더 있죠 슈퍼주니어 팬이었어요? 저요? 네 근데 제 친구가 대답을 빨리 빨리 해야 하지 제 친구가 연습생일 때부터 팬이었어요 연습생? 저희 연습생 팬분들이 한 천 명이 넘었어요 슈퍼주니어 데뷔할 때 동네에 약간 홍콩 배우 느낌 나잖아요 홍콩 배우 느낌 맞죠 뭐 좀 나갑니다 아 좀 나갑니다 휴지 멤버들은 알고 있어요? 이렇게 앨범 때문에 몸을 던져가며 아니 아니요 몰라요 개인적인 스케줄은 다 각자가 알아서 사실 저는 저희 앨범 여기서 얘기 안 해도 돼요 아 그래서? 네 차라리 화이트 러브 하는 게 저는 더 좋아요 티저 나왔어요 혹시? 티저 나왔어요 그 짐종국 시간이랑 그렇지 6시 똑같아요 똑같이 발매에요 바로 이제 들어가면 볼 수 있네요 그거 말고 이거 먼저 보세요 아 이거 가장 제가 이제 편하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내 약한 부위 조금 내가 힘이 있고 집중도가 있을 때 초반에 좀 털어버리고 거기 아예 힘을 먼저 가지고 중급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또 내 몸에서 부족한 부위를 만드는 재미를 한번 느껴보는 겁니다 죽는 거 아닌가요 오늘? 아니 요런 거 하실 때 손 자체가 너무 위로 가거나 너무 아래로 가는 거보다는 딱 어깨라인에 맞춰주는 게 좋아요 올라가게 되면 어깨가 충돌이 되는 경우가 생겨요 형 이건 모자 얼마나 쓰신 거예요? 이렇게 깨끗한 스타일을 싫어해요 또 일부러 막 먼지구덩이 긁고 막 문대고 이래서 좀 까맣게 막 참 밑에 굴러다니고 발로 밟고 저 이런 걸 좋아해요 내가 어제 또 살짝 봤어요 동혜가 또 이걸 하더라고요 어제 이렇게 넘기지 마요 이렇게 넘기거든요 중부 승모로 많이 먹어요 이렇게 되면 여기 지금 딱 후면 좌우 보세요 그렇죠 요 딱 요 지점 그래서 내릴 때 저항을 끝까지 줬다가 땅 철박은 거 같은데 만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네 팔을 쫙 펴줘요 그렇지 아예 아예 그렇지 구부렸다가 여기서 피면서 스톱 여기서 스톱 그렇지 여기 전반적으로 먹는다고 생각하고 후 상대도 같이 그래서 땅 치면서 그렇지 쫙 밀어내 그렇죠 오 지금 좋다 다시 그렇지 이렇게 밀어내 오 지금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가야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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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렇게 했어요 어? 아 형 저 안 폈거든요 펴야지 어 약간 이게 완전 다르네 이게 안 힘든 이유를 알겠네요 제가 운동하면서 벌써 팔이 안 올라갔는데 아 진짜 달라요 아 그렇지 진심으로 그럼 그럼 그래서 무조건 내 몸에서 약한 부위를 먼저 집중도 있을 때 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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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고 오케이 됐어 와 어때 좋지 괜히 왜 세차니까 의사라고 그런 줄 알겠는데 세게이 와 형 벌써 팔이 안 올라가요 너무 뒤로 잡긴 느낌보다 바깥으로 쫙 던지면서 일자 딱 오케이 관절 피면서 바깥으로 딱 형 괜찮아요 그렇지 안 펴줘요 팡 됐어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지금 너무 좋아 어우씨 내가 펌핑이 엄청 높네 오 너무 좋지 와 이것만 해도 어? 아니 나 지금 운동 뭐하고 있던 거야 지금 어? 이 모든 대한민국 헬스장에 같은 기구가 있고 다 같은 운동을 한단 말이지 네 근데 사람들은 다 다른 몸을 가지고 있어 왜 그럴까 아 진짜로 여기 피티 끊으세요 다들 어 핑크 핫도그 거기 사온 티에요 거기 팔거든 티시지 아 진짜 좋아하는 핫도그인데 오케이 와 형 좋다 후면 바짝 올라갔다 바깥쪽으로 땅 여기서 그렇지 팔을 펴면 다 빵 다시 빵 다시 야 이거 미쳤다 진짜 와 좋지 그리고 운동은 뭐 4세트만 한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했는데 너무 집중도 좋고 잘 먹잖아 네 그럼 그걸로 그냥 세트를 좀 더 해도 돼 아예 그냥 더 가게 그럼 더 이상 없어 처음에 할 때 그냥 많이 세트수를 때려서 완전 그냥 여기 털어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지 딱 얹어놓고 열 열 오우야 안 움직이는데요 움직일거야 얘를 자꾸 당겨서 뒤로 제끼려고 그러지 말고 네 그냥 딱 벌릴 수 있는 데까지 벌려 그니까 꼭 여기까지 안 해도 되고 좀 줄어도 되고 가동 보면 네 상관없어 오른쪽 좀 펴주자 오케이 좋았어 어떻게 하면 안 돼 지금 느낌 좋아 하나 더 여기서 봐봐 팔 쫙 펴 쭉 아이씨 아이씨 좋아 형 야 너무 좋아 어 갑자기 털 내었어 어때요? 너무 좋았어 아니 제가 한 거랑 완전 다른데 형 왜 안 알려줬어요 왜 속먹어서 얘기했어요 중부 승모 함께 먹는 느낌으로 하는 건데 팔 구부렸지 이 상태에서 팔을 피면서 땅 얘를 얘를 천장을 치는 거 찍는 거야 네 오케이 오이 형 저번에 그 짐정복에서 어 여기서 아 그렇지 딱히 해서 이렇게 치는데 지금은 살짝 지금은 좀 더 쉬워 그냥 아예 천장을 딱 때려주는 거야 삼두랑 전체적으로 뒤쪽 라인 다 다 먹는 거거든 아 얘 요면 있지 얘로 하늘에 도장을 땅 찍는다고 생각해 땅 쳐 관절 펴야 돼 탑에서 펴야 돼 됐어 쏴 와 형 아 이거는 좀 아 아 아 위에서 펴는 게 너무 어려운데 형 삼두 킥백 하는 느낌 땅 네 하나 둘 둘 넷 넷 하나 더 빡 찍어 시작 어우 야 그 와중에 모자가 LA구나 아 이거 제가 이건 많이 해본 적이 없어서 그치 맞아 맞아 일찍이 조금 어려워요 누가 안 부어줘도 되죠 형은 아니 내가 딱 그 되는 무게까지만 하는 거지 오케이 고우 응 직업부터 하자 하나 한동 굿이다 어우 어우 형 이제 사이드 레터를 사이드 레터를 먼저 해주고 네 예쁜 거 하나 또 어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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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쉬는 시간이 아 아예 아 핑크 핫도그 너무 먹고 싶다 갑자기 모자를 빨간색 파란색 두 분이 쓰고 오잖아 네 대한민국이죠 뭐 그렇네 그리고 너 하는 거 봤는데 형이 레터를 조금 바꿔줄게 네 그대로 속마음이었죠 형 아니 팔을 너무 굽히지 말고 네 딱 핀 상태에서 살짝만 굽는 상태 있지 살짝 V자 앞쪽으로 네 여기서 그냥 그대로 저항 받아서 그냥 그대로 올린다고 생각하고 한번 올려봐 팔 좀 더 펴봐 좀 더 펴봐 그렇지 좀 더 펴서 그렇지 요렇게 직사 돌리지 말고 손등 그대로 올려봐 그렇지 그럼 저항이 더 많이 그렇지 팔 피고 고 허벅 중에서 그대로 몇 개야 몰라요 와 형 그냥 살짝 그 구간만 낮춰서 그대로 가는 게 좋아 와 이 피는 게 전화 잘 안돼요 다 폈다고 생각하는데 그치 구부러져 있어 근데 구부려서 하는 것도 있어 근데 네 이렇게 약간 애픈대로 초반에 해보면 자극장 오는 게 좀 더 좋거든 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고중량하고 무거워지면 조금 팔을 구부린 상태에서 네 이렇게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죠 다 다르지 그러니까 어쨌든 가벼울 때는 좀 더 어렵고 힘들게 아 저항을 좀 더 많이 주고 네 그대로 저항만 바꿔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그냥 이거 봐 팔꿈치 피고 그렇지 이런 느낌 완전히 피는 것보다 살짝 구부려 어 이 정도 오케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대로 올린다고 생각 그대로 그렇지 너무 좋아 동현아 지금 너무 좋아 지금 너무 이쁘다 아 선생님이 좋으시니까 지금 좀 너무 좋아 어떻게 해보자 팔 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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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하나 둘 아 세찬이가 왜 벗은 줄 알겠다 아 이거 한 번 할 때마다 벗고 싶어 아주 좋았다 아니 다 고쳐주시네요 진짜 아 아까 제가 알려주신 것보다 조금 더 굽힌 것 같은데요 굿 아 아 축구가 되겠네 아 오늘 안 해 아 동현 씨도 축구 뛰세요? 어릴 때 축구 선수였어요 가늘판에 한번 찢어져서 수술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그냥 한번 나와야 되는데 축구 아직 왼쪽 수술 안 했으니까 뛰어도 되죠 뭐 아 그럼 가도 굿 가자 저쪽으로 아 이쁜 거 올게 아 이쁜 거 좋죠요 이 머신룰 사이드를 많이 하잖아 네 나도 이제 엘보가 안 좋고 그럴 때 이쪽 근육 자체를 관절을 안 쓰고 이걸로 스쿠지를 해주는 거야 아 대신 이 방향 손 방향이 이렇게 서야 돼 네 이렇게 돼주면 어깨 무조건 다친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사이드로 잡고 그대로 올려서 딱 여기 처음 올라갈 때도 완전 엄지가 하늘로 가야 돼 네 아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하프에서 먼저 잡아놓고 프런트 프런트 어깨 그렇지 아 네네 자 이거 하면 어깨 예뻐셔요? 장난 아니야 집중도도 엄청 좋아지고 나름 중량분도 되고 모자 뒤로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어깨 앞으로 얘기가 오기 때문에 형 스윗하신대 이거 손이 이게 얼굴 앞으로 가야 돼 그래서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밑에 내렸을 때는 팔을 펴줘 딱 펴줘 완전히 펴줘 그렇지 저항 딱 잡아놨다가 내리는 거 너무 많이 내리지 마 여기 하프까지 마 그렇지 고 얹어 이 느낌도 새로운데요 어 고 이게 먼저 앞에 어깨가 프런트가 예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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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얹어 골드 할 때 얘를 무조건 얹어야 돼 저항을 그렇지 어깨 위로 그렇지 끝였어요? 어 됐어 그만해 이게 딱 여기서 얹어있어야 돼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내려왔을 때도 그대로 긴장 네 긴장 빠지는 구간이 있으면 안 돼 형 지금 손 되게 귀여우신데 네 그리고 나중에는 엄지 위로 갖다가 약간 이렇게 돌려도 잘 먹어 좋아 몇 개 했어? 세 개 더 세 개 더 고 하나 골드 어우 죄송해요 둘 임종국에 나온 사람들 중에 제일 운동 잘하시는 분 형이 뽑으셨을 때 다혜리가 근데 그분은 선수잖아요 걔는 완전 그 주위에도 선수도 많고 나는 뭐 이것저것 다른 운동도 좋아하고 하잖아 아 그분은 그냥 택시만 완전 그거에 그냥 걸었더라고 모든 거예요 아 그 다음은요 형? 비슷한 것 같은데 다 그럼 얘기하지 마시죠 오케이 오우야 야 형이 뼈 충도가 형 형 여기 버틸 때 버틸 때가 진짜 맛있어 장난 아니지? 어 여기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 어 어 알잖아 그 느낌을 아 조금만 더 있을게요 그래 아 아 어때 아 아 이거지? 딱 끝나고 핑크 같다고 딱 먹어야 되는데 어우 너무 좋지 조금만 더 있을게 네 아 형 아 형 노래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무릎 촬영 때문에 스태프분들도 왔잖아요 뒤에서 다 운동하고 계시네요 얼마나 건전하니 자 그대로 끌고 올라가 조금만 더 있을게 그래 그렇지 아 그렇지 아 죄송해요 이 펌핑감이 그냥 프레스도 잘 안 오고 되게 응 으으으으으으으으음 음 어 voyage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앙 어 tasked 이제부터는 이제 좀 힘드네요 중량으로 가는 거야 이제 내리는 구간 많이 안 내려도 돼 하프에 스탑! 그렇지 그렇지 짧게 가도 돼 언더다가 오 좋아 좋았어 한 번 따뜻하면 되겠다 여기 나오신 분들만 아시는 그 맛인데 어제 치킨 냄새가 남았잖아요? 아 이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자 걸어놔 어깨가 여기로 오우 야 좋다 아니 보시는 분들이 만질 수가 없나? 이게 다른 걸로 하면 얻을 수 없는 느낌이 와요 이게 됐다 형 형 아 너무 좋지 탈이 제가 운동했던 거랑은 이런 느낌이 엄청 최근에 울 수 없어 없지 이게 진짜 값진 거예요 진짜 제가 이거 어느 대상보다도 이거 프레스를 또 따로 해주면 어차피 프레스 네가 잘하니까 네 이거 이 루틴 한 번씩 넣어주잖아 근데 이거 프레스를 하고 어 그 다음에 이 앞면 프런트도 무조건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아니면 강하지 않게 해주고 어느 정도 해준 다음에 프레스를 들어가는 것도 괜찮지 아 이걸 해주고 선키로로 여기다가 어 그렇지 먼저 펌핑감을 많이 넣어준 다음에 프레스 쓰는 힘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것도 괜찮아 어깨는 후면 많이 했지 아까 사이드 했지 그리고 이걸로 앞으로 프런트 잡았잖아 네 그러니까 어깨는 프레스 없이 여기서 바로 그냥 등으로 가자 아 등을 상부 쪽으로 좋아요 형 말씀해 주신 거 그렇죠 상부로 가자 오케이 앨범 나오는 거 활동도 하시는 거죠? 진정공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겠는 거예요 SM타운 1월 1일에 공연하는 거 좋아요 리운세 촬영했어요 아 그래? 히처리 입고 하니까 네 저 세계 최고의 컨텐츠인 거 같아요 그냥 운동하는데 어 이게 그냥 그렇지 그렇지 내릴 때 얘가 늘어나야 돼 이분이 늘어나야 돼 여기가 늘어나야 돼 그렇지 이를 늘어나는 느낌 욕을 받아야 되는 거야 뭔지 알겠지 요거 오 좋다 늘어나고 빵 야 잠깐만 어떡해 어때 뭐요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그렇지 거기가 여기 이 부분이 니가 하나도 늘어나지 않아 지금 등을 놓으라고 그럼 제가 이걸 안 했다는 거네 안 한 거지 견갑이 늘어나면서 여기가 버티는 그 구간을 니가 못하니까 성장을 안 하는 거야 그 부분 상부를 좀 안 했구나 니가 등이 좋아 거기만 딱 없어 거기만 형은 70살 때도 똑같겠죠 너 스트랩 안 쓰지 아 형 저 스트랩을 많이 썩은 적이 없어 근데 스트랩을 써야 돼 훨씬 더 좀 도움이 많이 되죠 도움되지 좋다 동혜야 동혜야 지금 내 눈에 눈에 보였어 아이씨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얘가 늘어나는 느낌 느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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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늘어났다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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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말수가 줄어드네요 오케이 이거 할 때 꼭 주의해야 될 점은 아 형 가슴이 이렇게 늘어나면 안 돼 아 그럼 얘가 늘어난다 숙이더라도 네 가슴이 무조건 전면을 바라버리네 몇 개 남았어요 이제 형 내가 약간 이상하게 웃음을 드네 이거 하고 발 끝까지 펴주면서 그렇지 끝까지 펴주면서 끝까지 펴주면서 수축 그 아래 그 아래 그리고 저기 완전 게붕을 늘려야 돼 이렇게 늘어나야 돼 네 그리고 수축 들어오고 아 오케이 어 형 10개 안 했는데 아니 너 하라고 어우 그렇지 요거야 알겠어 요거 이렇게 무조건 네가 받아야 돼 오 지금 좋잖아 형이 몇 개 했네 아 돌아가고 싶은데 이제 아 진짜요? 아 여기 여기 있네 아 여기 여기 있네 네네 잠시만요 하나 쓰고 한작이 더 있을 텐데 이렇게 다른 거 쓰죠 형 이거? 네 네 이걸로 두 개 좋죠 아 이거 쓸 거 반대야 반대로 써야 돼 그렇지 저 안 해놨어요 스트레 이게 이렇게 들어와야 돼 이렇게 들어와서 요기로 들어와야 돼 아 이렇게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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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스트레스 감을 줄 아니? 네 아 모르는 거다 얘가 아래로 들어가 아래로 자 아래로 들어가서 네 아 딱 홀드 그래서 오토바이 담근 시장 장갑 아우 씨 한 번 빡 아 이래서 쓰는구나 그렇지 이래서 쓰는 거야 스트랩을 아우 좋네 자 느껴 아 동희가 너무 좋았어 형 우리 뭐뭐 남았어요 이제 장난 아니네 이거 진짜 어때? 좋지? 다르지? 네가 하는 느낌으로 또 다르지? 아 확실히 어 새로운 걸 좀 느낄 수 있어서 그럼 저 채널 오픈 날부터 구독하셨어요? 저는 오 구독자 올라가는 것까지 다 체크하고 있었는데 하하하하 하루 만에 무슨 70만 80만 그렇게 하던데요? 하하하하 아 왜 나도 이렇게 스트랩을 굴러다니는 거 하나씩 쓰고 과장님한테 하나 빌려 쓰고 어 둔종 구글에서 좀 만들어야겠어 아 진짜 하나 반드세요 커스텀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겠어 아니 한정판으로 어 구독자분이 270만 개만 하하하하 270만 개 한정판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다시 느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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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에 안 오는데 오지 지금 평소에 안 오는 무기가 있었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되게 친절하던 무기가 아니었어 하하하하 약간 좀 올라온 것 같은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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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때가 너무 떨리는 거야. 원래 보조가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잡자마자 올리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거 한랑말랑할 때 살짝씩 터치해주는 게 딱 나왔는데 그때 칭찬해주셔서 됐다! 와... 어때? 이거 보면서 땡겼어. 아 핫도그 너무 멋있네, 진짜. 애플 다운 이거 하나만 더 할 게 아니면 말할까? 아, 좋습니다. 팔을 쭉 펼 때 엉덩이를 살짝 들어줘. 그랬다가 엉덩이를 붙이면서 당겨주는 거야. 그 느낌이 있어, 또. 난 나만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아... 이렇게 하더라고, 사람들이. 아... 보중량 가고 그러면 약간 리듬감 찾으려고 아까 그렇게 나도 했었거든? 운동하실 때 연구를 이렇게 하면서 하시는 거죠, 형이? 연구를 하지. 왜냐면 우리는 그런 게 없는 시절에서부터 운동을 했으니까 유튜브 같은 거 보다 뭐 어? 이렇게 진짜 하는구나.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사람들은. 엉덩이 띄워봐. 살짝 띄우면서 살짝 올라가지. 따라가. 하나 더. 따라가. 고개 들어. 고개 들면서 이래. 따라가. 쭉 따라가. 하나 더. 엉덩이 들면서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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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일어나. 땡겨. 앉으면서. 그렇지. 형은 왜 안 지쳐요? 아, 그렇지. 저는 운동하는 이유가 딱 하나가 더 있어요. 뭐? 건강한 애기를 낳고 싶어서요. 아, 중요하지. 저는 셋 낳고 싶거든요. 아니, 지금 운동의 시험은 무조건 나지. 굳이 나이가 어떻게 해요? 저는 지금 스물 일곱이야. 아... 어쩐지. 아름다웠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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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고! 오, 좋다, 동희야. 동희야, 너무 좋다. 네, 너무 좋아. 기가막히다, 저. 아? 코도 막히죠. 많이 하 이렇게 말리나, 동희한테? 저희 어머니가 이거 보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이거 보세요. 아 그래? 네. 잠깐만요 형. 아 왜? 제가 들리는데요? 고개 들어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쭉 들려 업! 됐어. 아.. 한 명 하나 가볍게 밀고 가자. 아 가볍게 해야죠. 가수 선후배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았어. 보통 이거는 몇 킬로부터 시작하니? 5킬로 정도부터. 얘를 애매하게 들어가서 이렇게 올리는 케이스들이 있거든. 그러지 말고 여기 있지? 벽에 걸고 이렇게 들어버려. 그 다음에 와. 그럼 훨씬 쉬워. 오 이건 완전 꿀팁인데 형? 몇 개 했니? 12개요. 형 몇 개였어요? 3개 다 아직 그랬어. 아 아 아 아. 말씀 안 해주셔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잘했어. 여기서 5 올리니? 2.5. 얘들아 하나는 하다. 하나 하나 더 좋다. 굿. 어 이제 형 처음 봤을 때. 멋있다. 말씀해주시는 거 딱 들어보면 그 이제 건강함, 건전함. 들어오자. 좀 길었나요. 그래도 형 좋은 말이야. 아 더 아 오우 좋다. 너무 좋다. 하나 더 가요? 여섯 일곱 압 압 야이씨 야이씨 형한테 한 게 아니라 아 화가 나요. 화롬이네 화롬이네. 아니 이게 무슨 맛이라고 이거 진짜 이거 쇳덩어리를 왜 치는 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 이걸 왜 이걸 할 생각을 했을까요? 그니까 맞아요. 그치? 그냥 철인데 어 어머니가 너무 늦게 들어온다고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제도 이렇게 늦게 들어갔는데 아 아 됐어 딴 거 딴 거 끝났어요? 또 할래? 사람들이 뭐 운동 많이 한다 뭐 이것들 세트 왜 이렇게 많이 해야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시간을 실제 보면 1시간 반 요거밖에 안 돼 근데 그게 시간이 짧은 거지 운동을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 자 동해 한번 보여줘요 뭐 형도 한번 같이 오 오 야 동해 많이 올라왔다 근데 너 오늘 평소보다 많이 올라온 거 같은데 밑에까지 다 있잖아 근데 네가 평소에 네 그만큼 운동을 중간하고 아랫등 위로 많이 운동을 했다는 거야 여길 좀 채우면 돼 여기만 채우면 진짜 등이 이뻐져 그렇지 좋다 오 야 좋아 가슴도 워낙 좋아 지금 대형분야 이쪽 위에 있지 여기가 잡히면 어깨가 또 더 넓어 보여 훨씬 동해야 네 좋다 네 사실 진짜 종국이 형님이 지나가실 때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거야 라고 해주실 때가 솔직히 너무 큰 힘이 되고 아 오늘 했던 그 루틴 위쪽하고 어깨 뒤쪽 훈련하고 해서 여기 발달시키는 거랑 등 상부 운동하는 거 그 운동을 좀 앞으로 열심히 아무리 체육관이 좋아도 타이트하게 하고 집으로 가는 코스카드라는 거 그게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뭐 형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 한 2시간 6시면 50시간인데 아 자 일단 오늘 운동을 해봤는데 역시 동해가 다른 거 떠나서 열정이 대단합니다 이 운동도 계속 하다 보면 약간 질릴 때가 있거든요 사람이 약간 그래서 그 시기 때 조금 새로운 방식으로 운동을 바꾸고 그러면 또 그 설렘이 다시 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제가 했던 방식으로 조금 해주면 몸이 확실히 변화가 되는 모습을 아마 동해가 좀 더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달된 모습을 다음에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또 까메로 나오니까 네 복싱도 같이 아 나중에 좀 좀 되면 너무 영광입니다 재밌지 복싱? 솔직히 왜 진작 안했나 약간 낭만이 있잖아 아 낭만이 있고 진짜 낭만이 있어요 클래식함의 그 멋스러움이 아 다들 부상 늘 조심하시고 건강 챙기시고 지금 슈즈 오브 라든지 앨범 볼륨2 볼륨2 정규 앨범인데 셀러브레이트라고 겨울 앨범입니다 한국을 위해서 많이 알리는 그런 원조 케이팝 아이돌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앞으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생했어요 늦은 시간까지 아닙니다 운동을 그렇게 오래 안 했어 근데 정규 앨범 그 다음은 그 다음은